안녕하세요. 코콜릿 판매하는 메렌입니다. 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늘 메인은 주황주황으로 안녕하세요. 제 사이트 보신 저의 메렌 아시는 분은 주황주황으로 하시면 그 제품인가 보다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주황주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겨울, 가을 시즌인데 겨울 제품을 미리 보시기 위해서 보셨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황주황으로 진행할 거고요. 컬러는 지금, 안녕하세요. 컬러는 오렌지 컬러로 진행할 거예요. 오렌지 컬러만 보여드립니다. 주황주황으로 아실 거예요. 아실 분은. 네, 공지사항 보시면 딸랑 오렌지로 적혀드렸네요. 사이즈 5,60 나오시고 수제는 오일캐시 홈방입니다. 두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 주황주황은 애들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겨울에 더 빛을 바라지 않을까 하는 상품인데 먼저 첫 번째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주황주황 되게 궁금하시죠? 메인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주황입니다. 도대체 이 컬러 어떻게 입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오렌지 컬러가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한 일단은 오렌지 주황주황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입죠? 어떻게 옷을 같이 입을까요?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핸드메이드 자켓을 보면서 코디까지 다 생각하고 방송을 할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그냥 와인빛 컬러 와인빛 컬러 이너에 카키 베이지 브라운 톤의 바지 팬츠를 입었어요. 투턱이 잡힌 팬츠를 입었고요. 겨울스럽게 벨트가 잘 안 돼 있네요. 겨울스럽게 이 제품은 맞죠? 다들 이 컬러 지금 제 사이트 보신 분들은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제 사이트에서 주황주황한 애들이 딱딱딱딱 나와서 놀랐을 거예요. 근데 또 저희 손님들은 또 제가 입어드려야지 또 아시니까 그쵸? 맞습니다. 오늘 또 짬이 났어요. 이너를 이런 컬러로 약간 따뜻한 컬러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선별했습니다. 지금 모든 상품들은 메리안을 취급하는 제품들이시고 메리안을 취급하는 제품들로 코디를 해드릴 거예요. 투턱바지 얘도 저의 메리안의 사이트에서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입었을 때 저는 지금 카키 컬러 카키 브라운 컬러를 입었어요. 메리안이 살 쪘다는 거 66 사이즈 입었습니다. 넉넉하게 맞아요. 벨트 렛기 때문에 이렇게 바지피 보시고요. 제 사이트에 있습니다. 입었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드디어 주황주황 그런 거 나왔어요. 얘를 어떻게 입을까요? 되게 고민하셨어요. 옷 자체 되게 고급지거든요. 되게 고급지인데 어떻게 입어야 되지? 라고 하셨을 거예요. 보세요. 화면에서 더 쨍하게 나오는 것 같아. 지금 화면상에서 더 쨍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바지랑 입으시면 돼요. 목걸이가 나왔으면 될 뿐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상에서는 지금 안 어울린듯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컬러감이 맞아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너무 쨍하게 나오고 지금 컬러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컬러감이 너무 잘 맞습니다. 이런 디테일도 보시고 제가 항상 옷을 입을 때는 꼭 안 맞춰 입으셔도 이런 컬러들이 조합이 되면 저한테 이렇게 묻어간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오렌지빛 컬러이기 때문에 브라운 계통에 바지 패치와 입으시면 찰떡입니다. 브라운 계통으로 얘보다 살짝 더 어두운 컬러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 친구는 실제로 보셔야지 더 고급지세요. 거의 매장에서 오신 분들이 얘는 원단 때문에 더 많이 좋아하시는 제품이라서 실제로 더 보셔야지 더 고급지면 보이는 친구거든요. 이런 포켓 디테일 15립단 안감도 보시고 실제로 보셔야지 더 고급지면 그런 제품이 돼요. 움직였을 때 네, 잠금 갈게요. 오픈하셔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겨울겨울 하면 이런 쨍한 컬러들이 더 빛을 발할 거거든요. 거의 어두운 컬러들이 거의 다들 입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차로 많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거의 차로 많이 이동하시잖아요. 춥게 그렇게 안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머플러랑 같이 두터운 머플러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두터운 머플러 이렇게 같이 매치하시기도 오렌지 컬러가 되게 좋습니다. 어떡해요. 손님이 오시려고요. 어떡하세요. 안녕하세요. 웨이브플러로 안녕. 일단 얼른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보시고 아유, 쉬고 왔으세요. 네, 이렇게 말아서 모르게요. 이렇게 머플러랑 같이 매치하셔도 오히려 겨울 때는 이렇게 가벼운 캐시미어 이런 숄 같은 거 같이 매치하셔도 컬러감이 너무 멋스럽게 잘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잠궈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 개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예쁘죠. 예쁩니다. 어차피 상세컷은 저희 사이트에 다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봐주시면 되시고 지금 메리니 방송하는 이유는 입어드려야 되니까 그걸로 방송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야매주시고 덥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덥네요. 컬러 환불 포인트 주고 싶을 때 더 어두운 컬러 들어 오고 싶을 때 덥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부에서 지금 이 제품 덥습니다. 캐시미어 우름방이라서 많이 덥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오겠습니다. 이 제품이세요. 컬러는 두 가지 컬러 나오시는데 지금 연보라 컬러는 지금 매장에는 없으시고 주문도 지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온 지 꽤 된 제품이라서 지금 혹시 보라 컬러도 마음에 드시면 보라 컬러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화면상에는 어둡게 나왔어요. 실제로 보시면 조금 더 밝은 연보라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황은 모든 분위기에 거의 다 잘 어울리시는 컬러고 연보라 컬러는 좀 더 우아한 느낌 화이트 얼굴 하얗게 이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누런 얼굴이라서 주황이 더 어울리네요. 이 제품이셨고 제가 이따 2부 때 제가 또 주황 컬러를 한 번 입어드릴게요. 이 제품은 아니시고 다른 제품이 있거든요. 이브 때는 이 제품으로 입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